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리입니다. 뒤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조심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전투표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마음이 급해진 윤석열 이제 입에서 더러운 배설물을 생각없이 막 내뱉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오늘 충북 제천을 찾은 유세장에서 586운동권 세력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다면서 썩은 사람들은 썩은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이재명 후보와 정부 여당을 싸잡아서 비판을 냈습니다. 윤석열은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에 아주 골수 운동권들이 포진해 있다. 그 사람들이 민주당을 장악했다. 이들의 돈에 대한 욕심, 벼슬에 대한 욕심은 말도 못한다. 저는 검찰총장까지 했습니다만 시켜주니까 맡았지 벼슬을 해보려고 애써 본 적 없다. 그러니까 제가 안되겠다 싶을 때 과감하게 던지고 나온 것이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586운동권 출신들이 학생 시절에 군보 독재와 맞서서 최루탄을 맞아가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피 흘리며 싸울 때 윤석열 당신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술이나 처먹고 행여나 본인 잡으러 올까봐 도망갔던 자 아닙니까? 그리고 저들을 민주당 의원으로 선출시킨 사람들은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썩은 사람들은 썩은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대놓고 썩어있는 국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벼슬을 하려고 애써 본 적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이 마누라와 함께 역수린 찾아다니면서 총장이 될지 안될지 물어보고 다녔던 겁니까? 김건희가 윤석열이 총장이 되는지 안되는지 무속인들에게 물어보고 다녔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과연 벼슬에 욕심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머누레는 뭐만 보인다고? 본인 눈이 썩어있으니까 세상이 모두 썩은 걸로 보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려거든 본인과 본인 가족부터 돌아보고 해야 맞는 겁니다. 김빙사몽이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마진도 그렇고 부동식도 그렇고 비겁한 새끼들이 출세하던 시대는 이제 좀 끝낼 때가 됐지 싶다만 이라는 말로 팩폭을 했습니다. 더 이상 긴 말이 필요 없지요. 자 그런 가운데 민주당은 윤석열 장모의 연 600% 고금리 사채 의혹에 이어서 윤석열 아내 김건희가 결혼 이후에 상습적으로 재산세를 체납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 현안대응팀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서초구청을 통해 김건희가 소유한 서초독 아크로비스타 재산세 체납 이력을 살펴보니까 김건희가 윤석열과 결혼한 이후 3년 연속 상습적으로 재산세를 체납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김건희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세 차례 재산세를 체납해서 압류 결정이 내려진 후에야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재산세 부가고지 및 독촉 고지를 하는 등기우편의 경우에 대면 수령이 원칙이고 부득이할 때 수령인과 통화 후 대리인이 수령을 할 수 있고 부재 중에는 직접 방문하여 수령을 해야 한다. 김건희가 체납 사실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였을 것이라는 지적이 여기에 있는 이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나아가서 김건희의 상습 세금 체납은 2012년 결혼 이후부터 나타난다. 당시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신주 인수권 매수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매수 도이치모터스의 10억 원대 대여 등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던 시기다. 김건희가 결혼 후 검사 남편을 믿고 상습적인 체납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학력 위조, 경력 위조, 주가 조작도 모자라 세금 체납에 늑장 변제까지 검사 남편 뒷배로 습관적인 위법행위를 일삼는 모습은 경악할 일이다. 법의식이 저리도 처참한 분이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것이 우려스럽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임당은 당시 살던 아파트에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갖고 예전 주소지로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이 돼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것이다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 번이나 세금 납부를 하지 않아 압류 결정까지 내려졌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세무서에서 딴 곳으로 배송을 했다는 말을 믿으란 말입니까? 그것도 결혼하고 난 이후부터 그랬다라면 검사백 믿고 버틴 거 아니냐는 의혹도 생길 수 있고 두 집 살림한 거 아니냐는 의혹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명확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변도 제대로 못 닦는 자가 누구에게 손가락질하며 썩은 사람이라고 비판을 합니까?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죠. 이런 자가 대선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윤석열은 아니잖아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내로남불의 끝판왕 윤석열 청와대가 구판이나 술판이 되게 만들 수는 없지요. 검찰 공화국이 되는 거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정정국이 일상화되는 검찰 공화국 막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 하에서 눈 한 번 깜빡하지 않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부부입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노무현 영화 보고 두 시간 동안 울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었다. 이는 윤석열 부부의 위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도 이명박 정부의 검찰은 고인과 가족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들여다보았던 것입니다. 윤석열 검사는 그 라인에서 고인의 딸을 수사 기소도 했던 핵심 인물입니다. 수사 정보를 수집하는 대검 범죄정보 담당관, 대검 중수부 과장, 중앙지검 특수부장을 하는 3년 동안 작성된 사찰 문건이 무려 21건입니다. 이는 첫째, 고인의 가족에 대한 이명박의 하명수사, 정치보복 수사였고 둘째, 타이밍을 노려 정치적으로 활용을 했고 셋째, 국정원 민간인 사찰은 불법인데도 불법을 막아야 할 검찰이 오히려 적극 내통하고 관여했다는 점입니다. 고인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가 밝힌 내용입니다. 윤석열 검사는 고인의 사후 공소권 없는 봐서는 안 되는 보안유지 기록을 부관참시하듯 다시 뒤지고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으며 가족을 괴롭혔습니다. 검찰공화국은 이렇게 조작과 공작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릅니다. 검찰공화국이 된다면 무서운 사정전국이 일상화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전 국민의 사찰화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단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전부 계좌 털리고 가족정보 털리고 사찰을 당해도 수사기관이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들은 더욱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것입니다. 정말 생각만 하도 끔찍해집니다.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저들이 언론을 통해서 주구장창 떠들어대니까 정치에 큰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저 뭣도 모르고 정권교체해야 하나 보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권교체해서 검찰공화국을 만들려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검찰공화국은 군부독재보다 수십, 수백 배 더 위험합니다. 나라 망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투표 안 하신 분들 9일날 투표하실 텐데 그런 불상사가 발생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지금은 국가의 큰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사람 오직 이재명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